국가정보원이 서울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부터 민주노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 건물에서는 압수수색에 나선 국가정보원 측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치한 끝에 조금 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정원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치했습니다. 법정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단순히 연예계자들에게 간단한 시절을 알아보시라고 설명해주시지만 이런 시절은 명예계자들, 병원은 국립근무 중립근ri, 병원은 국립근를를무역에 방금을 확장하여 나선 할 수색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